안녕하세요. 엑스웍TV입니다. 9호 태풍 사울라, 10호 태풍 하이쿠이, 그리고 11호 태풍 기러기의 예상진로에 대하여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국기상청 등을 토대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먼저 9호 태풍 사울라부터부터 12호 태풍 기러기까지 현재의 태풍 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되돌아보겠습니다. 우선 8월 23일 수요일부터 우리나라에는 중국 만주지역에서부터 상하이 지역까지 연결된 이동성 저기압으로 인하여 2차 장마가 시작되었고 이 시점에 괌과 사이판 인근 해상에서는 높은 해수면 온도와 낮은 연직시어로 인하여 괌 인근 해상에서 9호 태풍 사울라가 발생하였으며 10호 태풍 담레이는 사이판 해상에서 발생하였고 11호 태풍 하이쿠이는 괌 인근 해상에서 발생하였으며 북서태평양 미크로네시아 연방해역에서는 12호 태풍 기러기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4개의 태풍들 중에서 다행히 10호 태풍 담레이는 일본 동북지역 살리쿠에역 근처에서 전향하여 태평양 먼 바다로 사라졌으며 현재 트리플 태풍 구호 사울라는 홍콩으로 10호 하이쿠이는 중국 중부지역으로 11호 기러기는 일본 두슈와 시코쿠 인근 해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문제가 되는 태풍은 11호 태풍 하이쿠이입니다. 왜냐하면 9호 태풍 사울라 그리고 11호 태풍 기러기는 발생 초기부터 전문가들의 예상진로대로 그대로 방향을 잡고서 움직이고 있으며 큰 변수가 없는 한 9호 태풍 사울라는 홍콩과 마카오를 지나서 9월 4일에는 베트남의 수도인 북부 하노이 부근까지 진출 후에 열대성을 완전히 상실하면서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될 전망입니다. 12호 태풍 기러기 역시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국 기상청의 예측 모두 똑같은 방향인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 북쪽 해상으로 북상하여 일본 시코쿠섬 혹은 기이반도에 상륙하거나 그 이전의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9월 3일 일요일 현재의 가장 큰 문제는 11호 태풍 하이쿠이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하여 태풍의 진로 방향을 짧게는 하루에서 길게는 이틀 사이의 방향을 우리나라 동해에서 서해로 혹은 중국 상하이 그리고 저장성 그리고 9월 1일 일요일 현 시간 기준으로는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국 기상청 모두 대만을 지나서 중국 푸젠성으로 상륙하는 일치된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중기예보센터에서는 대만으로 갔다가 일본 오키나와로 북상하는 우리나라에는 매우 안 좋은 시그널을 보냈던 11호 태풍 하이쿠이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11호 태풍 하이쿠이는 계속하여 방향을 우리나라에서 중국 그리고 일본 오키나와로 방향을 바꾸고 있는 것일까요? 처음에 예상된 11호 태풍 하이쿠이의 진로는 북태평양 기단의 서쪽 경계가 일본 오키나와 부근에 걸쳐 있어서 오키나와와 남중국해를 거쳐 우리나라의 서해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 한반도로 진로를 틀어 상륙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우리나라의 주변 환경이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고기압이 버티고 북태평양 고기압이 조금 더 서쪽으로 확장하고 여기에 또 다른 변수인 강하게 발달한 9호 태풍 사울라가 11호 태풍 하이쿠이를 서쪽으로 더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면서 우리나라 동해와 서해에서 중국 상하이 방향으로 예측이 바뀌었습니다. 태풍에 대하여 올 2023년 개묘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엘리뇨입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은 지난달 8월 10일 발표한 최신 엘리뇨 업데이트에서 올해 6월부터 시작된 엘리뇨가 내년 2024년 2월까지 지속할 가능성이 95%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올해 2023년 개묘년은 엘리뇨가 서쪽으로 이동하며 북태평양을 비롯한 태평양 전체의 대기순환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하여 태풍의 방향이나 발생 위치 등에 영향을 주고 있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엘리뇨는 바다의 수면 온도가 평소보다 섭씨 0.5도 이상 높아지는 현상으로 엘리뇨가 서쪽으로 이동해 태평양 중앙에도 태풍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에도 대비가 필요해 보이는 가을입니다.